지금 방송 녹화 시간이 2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입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3번의 지진이 오키나와에서 2번 후쿠시마에서 1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또 발생을 한 것입니다. 어제 2월 27일에는 일본에서 지진은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시작하여 이시가와연 로도지방과 호카이도 네무로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모두 오키나와부터 후쿠시마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시작하여 호카이도로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징후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얼마 전 미해연에서 이상 진역이 발생하면서 대지진의 발생 조건은 모두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2월 15일 보름달을 전후로 하여 뉴질랜드에서 가까운 피지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누아트에서 강진 발생을 하면 2주 정도 후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피지의 규모 6.9 강진 발생 2주 후인 3월 3일 초승달까지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달 큰 지진이 많은 기간은 20일경부터 다음달 초승달 부근입니다. 그리고 최근 도여마현에서 군발 지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도여마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난 후 일주일 정도 후에 진도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3일 초승달과 미해연의 이상 진역 발생 그리고 도마야현의 군발 지진까지 강진 발생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오키나와에 지진이 늘고 있으며 북과 남에서 균형을 잡듯이 호카이도 네무로에서도 큰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카이도 네무로와 우라카와 그리고 호카이도 도카치는 세트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음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어제 일요일에도 이시가와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시가와현의 지진은 작년 4월 도카라의 군발 지진 후부터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야마, 니가타, 야마가타에서도 늘고 있고 과거에 오키나와 군발 지진 후에는 이시카와 니가타 지역에서 큰 지진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시카와부터 관동 지역 지바형까지 지진이 역시 남북의 균형을 잡는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오가사와라제도 근처의 도리시마에서 규모 6.6의 아우터나이즈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후에 해고 안쪽에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동, 동북 지방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슬립이 우려스럽습니다. 와카야마에서 작년 12월부터 올 2022년 1월 사이에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이 관측된 것은 낭카이 트로프와의 경계 부근에서 강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낭카이 트로프의 마지막 지진은 1946년 쇼와 낭카이 지진이었고 그 전에는 1944년 쇼와 도낭카이 지진이 발생하면서 1944년부터 1946년까지 2년 연속 낭카이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854년 안세이 동해 지진 때에도 지진 발생 약 32시간 후에 서쪽에서 안세이 낭카이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동쪽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후에 서쪽에서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작년 1월에 미해안에서 규모 5.3의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한 후에 3월에 와카야마연서 진도 오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와카야마에서 10년 만에 진도 오역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2월 21일에 미해안 남동 앞바다에서 규모 4.5가 발생을 했으므로 와카야마연 근처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해구 부근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미해안, 쿠쿠시마 앞바다, 호카이도 네무로의 해구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구 부근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3월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호카이도 네무로에서 2월 27일 일요일에 규모 4.6과 4.4의 강진이 두 번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2월 13일에 규모 3.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주 전입니다. 문제는 이번 호카이도 네무로의 지진이 먼 바다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쿠리레구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쿠리레구와 남카이 트로프는 연동되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제 쿠리레구 근처에서 두 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호카이도 지역 근처에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